신오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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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오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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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오퓨즈는 휴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에 들어가는 휴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휴즈만 가지고 이게 전기차에 사용하고는 휴즈 전문 회사입니다 네 박스님,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전기차에 사용하고는 휴즈박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휴즈입니다 네 여러가지 메인 휴즈가 있는데 용량별로 차가 큰게 배터리 용량이 큰 것과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것이 있겠죠 그 용량에 따라서 휴즈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크기의 크기의 크기를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다른 크기의 크기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있는 차가가 있는 그리고 이형이 여기처럼 같다 이거 이게 좀 하이 스피드 휴즈요 무슨 주시요? 고객들의 요구 사양이 휴즈를 빨리 차단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차단되는 그런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휴지가 제작되어 있죠. 아, so really a company that can specialize and make a variety of different fuses with a lot of different capabilities, including how quickly it would shut off in certain circumstances. 이거 완전 큰데요? 이게 또 휴지요? 에너지 저장장치용 휴지입니다. 지금 최대 3000 암페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these are much bigger. 에너지 저장장치, ESS. 아, ESS, 아, okay.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Yes. Got it. 이것도 다른 모습인가요? 아, 다른 제품인데. 이것도 에너지 스토리지. 그렇죠, 에너지 스토리지 이외에도 태양광 전지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 장치 있죠. 그런 것들은 소용 에너지 저장장장치에 사용하고 있는 수주입니다. It even depends on the type of energy that they're using, including the sun's energy as well.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스페셜한 휴즈가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휴즈라고 우리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인 경우에 자동차는 휴즈는 녹아서 끊어지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전기 배터리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달리다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휴즈가 녹아, 끊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충돌이 됐을 경우에 충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통신 신호를 받아서 작은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폭약으로 터뜨려서 신호를 끊어주는. 그걸 갖다 파이로 휴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가 파이로 휴즈, 파이로 휴즈의 밸리데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휴즈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즈 같은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기술로 전기 자동차에 많이 사용될, 앞으로 계속 사용될 그런 휴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회가 우리의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 휴즈의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 휴즈의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 휴즈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